다 덜어놓으면 돈이 되게 많이 갈래 야 나도 안내는데 왜 니가 돈을 내 아니지 무슨 짓이야 나 해야지 신발을 신고 들어가라고? 신발을 신고 들어가라고? 와부리 다 있냐? 와부리 다 있냐? 아빠 어디다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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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~! ~!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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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우아아! 썸네, 그냥. 오오오오.. 이 입이 뭐라고 참 부담이지? 야, 멋있다 야. 어, 멋지네. 근데 오히려 여기서 둘 다 끼 좋지. 돈이 그냥 많이 들어오지. 감사합니다.